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흰쌀밥에 계란 반숙 올려봤고요 그리고 선화동 실비김치랑 여기 통스팸이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 조금 먹기 좋게 잘려놓을게요 계란 김치가 진짜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김치 이거 김치가 어제 택배 온 거여가지고 엄청 가슥하고 맛있어요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의 김치 이제는 먹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longtime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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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통이 어색하지만 안쪽에는 안쪽도ises 간장추장 너무 예쁘죠? 나는 매콤한 맛을 잘 먹으면 좋네 불닭바닥은 적당히 고소해요 고소하고 매콤해요 매콤한 맛은 매콤하고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오 진짜 맛있다 시원한 차가운 제게 순간 이거 손으로 싸먹을 뻔 뼈는 정말 맛이 좋아요 으쌰 로그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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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 여기 양념이 많았구나 짠 조금바 조금바 너무 달아요 랭크 주먹밥 조금 어디지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어휴 오늘따라 밥알이 왜이렇게 떨어지냐 아휴 아휴 아 은잠 음 personaje 거의 pulling 으아아아 으흥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